껍질 비껴. 아, 껍질은 내가 잘 먹겠는데. 내가 한 번도 안 떨어뜨리고 갔길래. 선생님, 보여주신대요. 한 번도, 한 번도 안 떨어뜨리고. 칼로? 형님, 예산에 사과 깎기 대회가 있다면서요. 이거 한 번도 안 끊기면서 얇게. 야, 야, 이거 좀 잡아봐. 장난 아니다, 진짜. 이게 사과 안 끊기고 하는 대회가 있대요. 야, 이런 기술이 있네. 되게 잘 깎으시는데? 아니야, 진짜로. 이거 화색 아니야. 이거 안 꺾이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. 껍질 얇게. 깎으시네. 우와, 우와. 진기명기. 잘한다, 진짜로. 이거 양쪽 힘이 잘 들어가야 해. 저건 진짜 잘 들어가야 해. 대박, 대박 다 왔어. 끝, 끝, 끝. 기념사진 찍을게요. 대박, 대박 다 왔어. 끝, 끝, 끝. 기념사진 찍을게요. 목에다 갈아줘, 목에다, 목에다. 자. 자. 자, 변화시키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, 예산 사과. 마세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, 예산 사과. 마세. 저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 뭐죠? 잘라주세요. 컷팅실. 컷팅실. 자, 예산. 우리 예산 사과 그리고 전국의 사과를 살리기 위해서. 자, 우리 두 분께서 다시 해주세요. 예산을 변화시키겠습니다. 아! 폭주! 아! 변화시키겠습니다. 진짜 리얼로 준비하는 사람 멘트가 되세요. 좀 싶어. 처음 들으셨던 및 부 grace. lathe Daniques montaix名. 좀 시키십시다. 아, 약간씨. 하루아 otĩ nhiên.